흰식화 오마도 궁금해 너무 기했습니다 너무 좋고 오늘도 상당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즐기다 보면 아쉽게도 마지막 아쉽게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... 세이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선수생들인데요.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같이 좋아하시고 너무 좋은 일을 주고 정말 오늘도 너무 큰 반가를 받고 너무 좋다고 하려고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. 자, 스테인딩 박수빈! 진짜 이만한 감정이 없습니다. 여러분. 오늘 진짜 같이 놀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우리 진짜 라이브에서 꼭 부탁드렸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놀아줄 줄 몰랐어. 오늘 최고였어요, 진짜. 진짜 최고였어요. 진짜 최고! 베스트, 베스트. 감사합니다. 근데! 아, 그치 뛰어넘는 게 나한테. 오! 소름이 쭈악! 그러니까. 스테인딩 박수야 재밌죠!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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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! 아, 귀여워? 송순이 귀엽네. 이상해. 우리 디에이의 스테인딩 재밌죠! 네! 우리 이틀 더 한번 뛰어볼까요?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! 귀엽네 근데 이런 재밌는 무대를 3일이나 더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이 꿈이었던 체조에서 또 3번이나 더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느끼지 않고 이렇게 많은 스텝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열정과 에너지로 저희 무대를 정말 스테켓 멤버들 무대하는 만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 같이 모니면서 너무너무 심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테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봐야겠죠? 좋아요 이 순간이 나아지면 찾을 수 없습니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입니다